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르침 준 내용을 보면 목적지가 어딘가 물었을 때 언제나 똑같은 대답을 할 때도 있겠지만 그 말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목적지일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라고 대답하고 또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했을 때 모든 생명들이 영혼이 행복, 풍요를 누리는 것 그게 다 함께 잘 사는 지상 극락, 지상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결같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그 목적지까지 가려면 이 몸뚱이 사용하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몸뚱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다 마음은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데 몸뚱이는 철저히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해야 되니까 매일 한 가지를 이루어내는 것에다가 1순위로 정해서 하라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내일도 숨을 쉬게 된다 무엇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이것도 좀 하고 이것도 좀 하고 이것도 좀 이렇게 좀 나열도 하겠지만 그 주소 하나는 매듭을 짓어 끝내는 게 꼭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쭉 진행해야 될 일도 있지만 밤새 안녕한다면 매듭을 안 지어놨을 때 이것은 중도라 어떻게 될까요? 다음 생에 오면 또 처음부터 또 해야 되는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도록 그래서 꼭 매듭을 하나 짓는 것 이걸 꼭 적어놓고 그거는 1순위로 해내세요 왜냐하면 몸으로 해내는 게 매일 하나씩 매듭이 지지는 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세월이 가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나씩 해낸 게 딱 있을 때 뿌듯하고 오늘 하루도 그런대로 그래도 시간을 빛나게 썼구나 최소한 내가 고마움에 대한 보답을 이런 걸로라도 할 수 있었다 이런 자신감, 성취감이 쌓이게 되면 만족감으로 안착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씩 해내서 만족감이 안착이 될 때 상대에게 바라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가야 될 이게 몸이 해내야 될 짧은 단기간의 목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산길을 편백나무를 앞으로 50년, 100년 클 수 있도록 미리 거리도 확보해 주고 그 주의를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주는 것을 하나하나 해내면 자고 나면 아, 이거 한 계단은 오늘 해야지 했을 때 딱 해놓으면 돌아보면 뿌듯해요 오늘도 아, 하나 해냈다 그래서 몸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돼 이때는 목적지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만 중간 과정의 목표라고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몸은 밤새 안녕할 수 있으니 몸으로 보면 목적지다는 거죠 오늘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 이거 하나는 해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내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목적지 뿐만 아니라 몸의 목적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결국 지구에는 몸 받아왔고 몸으로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이루는 데 제일 좋은 습관이 벌떡벌떡 즉시 할 때만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해보시면 자꾸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밀려가기 시작하면 또 한 달이 지날 수도 있어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라 왜냐하면 두 가지 방식으로 하셔야 돼 하나는 돈을 들여서 전문가를 불려서 매듈을 팍 지으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신경은 안 써도 되거든요 이런 것은 빨리 업체를 왜냐하면 한 두 군데는 이렇게 우리가 견적을 받아본다든지 자문을 받는 것 이렇게 해서 빨리 결정을 치면 그분들이 시간을 갖고 또 준비하고 하면 이번 달 내로 이거는 마감을 짓겠다 했을 때 얼른 전문가 도움을 필요한 것은 빨리 전문가 한 두 세 개나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빨리 짓는 것도 몸으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것도 몸으로 해야 되니까 빨리 이렇게 하시는 걸 해내면 몸의 목적지와 마음의 목적지가 결국 하나를 향해서 가지만 중간 가정 목표를 마음이 해내도록 몸을 도와라 즉 매듭을 짓는 걸 마음이 도와서 해주라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매일 잠자기 전에 이렇게 눈을 뜨면 오늘 뭘 하나 매듭을 지어야지 하고 이렇게 한 개씩 체크 또 체크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명상길도 저는 전문가 도움을 받으려고 지금 포크레인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전화해보고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의 시간 단축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중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 보기도 하고 우리 재단 일도 우리 학장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체크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스크린 준비하는 것 이런 것도 앰프나 시설 그런 것도 전문가를 빨리 선택해서 자문 받고 이렇게 실제로 다행히 이렇게 돈을 지불해서 해야 돼 많은 분들이 잘 도와주어서 이렇게 돈 부분을 잘 지불할 수 있어서 시간 지체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지구를 살아보면 돈 생명체 에너지가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딱 받쳐주고 그 일을 해내줄 수 있는 실무자 받쳐주고 그걸 총괄해서 책임지고 리드하는 리드 이렇게 삼박자가 갖춰지면 해내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간 공간 사람 이런 단어로 천지인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도 바꿔서 표현합니다 이걸 항상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시간도 있고 공간 즉 공간이 뭐냐면 장소 장소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는 해낼 수 있는 전문가를 초대하든지 그걸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동시에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삼박자가 갖추어져서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해낼 수 있는 곳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대세계에서 몸의 목표 몸이 해야 될 목적지 매듭 짓는 것 이런 걸 딱딱 해내기 바랍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